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삼성 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거잖아요. 북한 무인기에 비행금지 구역, 침범 의혹을 제기했었죠. 국방부가 합참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무인기를 내려보낸 거,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본 줄 알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적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이렇게 내려간 항적, 이게 국방에 제출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 위에 서울 써져 있는 동그랗게 3.7km를 그려보면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이미 자기들이 밝힌 거잖아, 항적을. 그렇죠. 저거는 위에 있는 길쭉한 거는 밝힌 거예요. 밝힌 거예요,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합참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본 거예요, 김병주 의원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도 그려봤죠. 네, 그려보고. 거의 맞닿을 만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혹시 이 대통령이 비행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제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다 보이는 게 점으로 지켜서 연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의심을 제기한 거야. 가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통이다. 박정우 기자랑 나랑 어디 가서 합리적 의심을 얘기하면 방송에서 다 내통이에요. 어처구니 없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창피함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 무조건 뒤집어 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저걸 못 찾아냈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서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걸 야당 의원한테 북한과 내통했다고 이렇게 또 뭐랄까요. 덤택이를 씌우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런 태도가.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봐도 북한하고 정말 내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지층들은 북한과 내통했다면 그걸로 얼마나 빨갱이 또 색깔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거 가지고요, 제가 볼 때 그럼 엄청나게 국어 유튜버들은 또 활용을 할 거예요. 적과 내통한 민주당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면서 일부러 그렇게 던지는 거야, 먹잇감을. 던지고 그걸로 하라고. 아니, 이게 뭐야, 창피한 줄 알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야당을 마치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아니, 야당 의원도 찾아낼 수 있는 걸 국방부가 못 찾아냈으면 합참을 못 찾아냈으면 반성을 해야지. 반성은커녕 도리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끄집어와가지고 그걸로 공격을 한다? 이걸 어떻게 타당하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노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군의 어떤 안보 실패나 무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정도면 이게 군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걸 발견해도 응, 못하지. 차마 얘기할 수 없는. 하면 또 내통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또 노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역공을 취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회의에서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번에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게 아니고 2017년 6월에 그때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도 파악 못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 정부에서 대응을 못해왔던 부분. 그리고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정부 무인기를 대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첫 번째, 2017년에 넘어와서 맞아요. 그거는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떨어져서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인기가 올 거라는 걸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그 이후에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탐지 기능을 강화하는 무기를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 로봇과 드론을 합친 드론봇이라고 하는 부대를 창설을 했어요. 했죠? 그건 이미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대 창설하라고 그랬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무기도 개발해 왔고 드론 관련된 무기도 여러 가지 개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전 배치는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와서 넘겨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더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잘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했으니까 지금 그 책임이 지금도 동일하게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권 잡고 몇 년이 지나고 5년, 6년 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지금 7개월, 8개월이 됐는데 정권 잡은 사람이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이야. 그러니까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공격이나 로봇을 이용한 어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을 밟아와서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넘겨줬잖아요. 그럼 운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있습니까?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왜 지금의 일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2017년 6월이잖아요, 5월, 6월 이때인데 그렇게 전 정부 얘기를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는 그때는 한 달밖에 안 된 거였잖아요, 당시에. 그럼 박근혜 정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전 정부 얘기를 한다면? 만약 그 논리을 따진다고 하면 한 달밖에 안 된 정부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자기들은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기 책임은 안 물어. 그리고 전 정부에 이거 삼국시대나 고전의 시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 이러다가. 이 모든 책임은 그때 있다고, 당군 할아버지한테 문제 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참 편하게 살아, 세상. 이렇게 세상을 편하게 살면 좋겠어. 나도 박정우한테 모든 책임을 밀고 싶어요. 제리, 제리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번에 무인기 넘어왔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2017년 상황에 비하면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호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어쩌고지 없어요. 2017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잘 대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자기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 또 국민의힘이 안 보는 보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해봤어요. 그렇죠. 제대로 대응 못한다. 북한을 너무 유하게 본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할 거다. 라고 약속하고 정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전 정부 탓을 해. 그럼 뭔데요, 대체? 자기는 뭐 한 거야,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대체 7개월, 8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 안 보는 보수이라고 해서 잘할 것 같아서 찍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그 찍어준 분들이 기대했던 걸 뭘 부응을 했냐고 대체. 그러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전 정부 탓이야.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전 정부 잘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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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전 정부 탓이야 또. 네. 이거는 근데 지난해 국민의힘 연차 내에서 전 정부 탓하지 말자고. 자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하고. 계속 근데 전 정부 얘기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나 소위 이번 찍었던 분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표를 할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면 왜 어떤 마음으로 지지했겠어요. 아 그래 잘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겠지. 라고 찍어줬더니 문제는 계속 생기지. 그 문제 생길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지. 믿을 수 있겠어요? 박정우 기자는 만약 누군가. 이런 게 이렇게. 좋아 좋아. 이렇게 비교를 합시다. 비교를 합시다. 안 되겠네. 내가 오마이뉴스를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약간 위험하다. 다른 걸로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해보세요. 뭐로 하지? 뭐로 하지? 위험하지 않는 거. 누군가 사장 있어. 사장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야. 사장을 이제. 아 TBS. TBS. TBS를 합시다. 만만한 TBS. TBS 사장을 지금 선출하고 있어요. 그럼 선출해서 예를 들면 기자들이 만약에 투표를 선출한다고 치면 그렇게 선출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장이 A란 사장을 뽑아놨어. 그런데 A란 사장이 들어왔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 똑같아. 월급도 오르지도 않고. 복지 혜택도 전혀 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 지난번 사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그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뽑아놓은 사람이야. 공약 막 내가지고 그 공약 보고 뽑아놨어. 그런데 모든 게 잘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전 사장이 문제라고 핑계를 대. 그 직원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니 문재인 정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인데. 당연하죠. 계속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니까.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맞춰줄 수가 없죠. 그냥 책임 전가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 편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다 문재인 정부한테. 그렇죠. 모든 탓을 전 정부로 하면 자기들은 책임 없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모를까요? 알죠. 계속 전 정부 얘기하는 거. 특히 이번에 무인기 사태 같은 경우는. 특히 군의 대응이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잘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했다? 글쎄요. 지금 사실 장교 출신이잖아요. 차진봉. 해병대 장교 출신이죠. 진짜죠? 70년치. 내가 군 경력을 속일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박수는 거 보이자. 본인은 군대 갔다 오신 거죠? 그럼요. 7년을 근무했어요. 7년을 근무했어요. 그때 사실은 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명소가 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하는 병사는. 진짜 확실하게 책임 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무려하죠. 그리고 보통 주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대 내에서 정말 밑에 있는 말단의 병사 한 명이 무슨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책임을 물어서 위에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옷을 벗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군에서. 그렇죠. 그걸 책임이라고 하니까 지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솔직히 얘기하면 따지고 얘기하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12구 참사 관련된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 사람이 뭔 책임이 있어요. 현장에서 지휘 못한 중대장만 책임이 되면 끝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차량에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복이 돼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에서. 그럼 책임을 누가 묻겠어요. 수송관이든. 아니면 중대장 정도만 묻고 끝내는 거야. 그냥. 그런데 군은 지금까지 군들은요. 예를 들면 연대장, 사단장까지도 책임을 물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에 실패해가지고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지난번에 노크 기술 있었잖아요. 예전에. 노크 기술 아시죠? 그런데 그 노크 기술을 써. 누가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경계병이.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경계병과 소대장과 묻는 거야. 위에는 안 물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데 지금의 12구 참사를 보세요. 그런 행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장은 김안부 장관이고 연대장은 경찰청장이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물어. 현장에 뛰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못 막았다고 그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 이런 논리예요, 지금.